아비 이모도 좋은가 보다. 선생님. 아유. 너무 좋아해. 또 좋아해. 예쁜 이모들 오니까 너무 좋아. 잠깐, 잠깐, 잠깐. 진짜 애기 사랑 좋아해. 쟤 최고다. 목이 많이 물어서 살려줬어. 우리 아빠가 바람피는 DNA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어. 진짜요? 우리 아빠랑 제니랑 닮았어. 진짜 닮았어, 맞아. 다리아버지 닮았어? 다리아버지 닮았어? 다리아버지 닮았어? 진짜 쟤 어쩔 줄 몰라. 제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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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누구한테 가는지 아비가엘한테 가는지 그 자리한테 가는지. 오케이. 자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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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겠어. 아, 좋아요. 이리와. 진짜. 저렇게 좋아하니까 예측이 안 되네. 떡볶음으로 유혹까지 하고. 어? 방향은 아비 이모인데요? 쟤쟤쟤쟤. 쟤쟤쟤. 쟤쟤쟤쟤. 아, 고민되네. 진짜 행복한 고미네. 이모한테 안길까, 저 이모한테 안길까. 쟤 이모한테 안길까. 이 줄게. 짠. 그렇지? 이 줄게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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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자 이모한테 갔네요. 먼저 주는 사람이 이겼어. 뭐야, 아빠가 치고 아니야? 아이고, 애교쟁이. 근데 아까 진짜 잘 써요, 언니. 본인이 일어났어, 언니. 이렇게. 본인이 일어났어. 아이고, 예뻐. 애교 부리는 거야? 되게 잘 쓰는데, 봤지? 나 잘 썼어. 그렇지? 잘 썼어. 저러면 높지요, 진짜. 어떻게 보자. 그렇지? 그렇지? 필살기 오늘 다 보여주네요, 진짜. 이거 뭐야? 진짜, 어떡해. 선물 갖고 왔죠? 장난감. 자, 여러분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역시 축구하는 이모들인가. 이모들이. 지금 근데 젠, 이거 벌써 잡았어. 벌써, 벌써. 축구 좀 배워볼까? 이제 신났어. 드리블, 드리블. 이제 잘한다. 잘하지? 잘하지? 진짜 잘하네. 진짜 잘하네. 잘하네. 마음은 뭐, 지금 벌써. 오늘 쟤는 신났다. 잘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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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